둘 셋 박찬! 안녕하세요 박찬 센터입니다. 네 여러분 2022년 빅키스 뮤직 글로벌 오디션이 현재 전 세계 7개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십니다. 아직 이 소식을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모두 주목해 주시죠. 네 작년에는 저희가 오디션 소식을 전하면서 온라인 접수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렸던 기업이 나왔는데요. 올해는 현장 오디션과 온라인 오디션이 동시에 그러면 현장 오디션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대면으로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고 현장 오디션에 참가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국적과 거주지에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쉽게 지원할 수 있는 거네요. 맞습니다. 특히 현장 오디션은 내가 아티스트라는 꿈에 대해 얼마나 애정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잠재력 있는 사람인지도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계단으로 네 또 빅키스 뮤직 전문 캐스팅 디렉터의 생생한 침석형을 들어볼 수도 있으니까요. 네 오디션을 통해 빅키스 뮤직의 미래 아티스트가 되실 여러분이 저희도 무섭어 근무해 줍니다. 이번 2022 빅키스 뮤직 글로벌 오디션이 여러분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망설이지 말고 꼭 지원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 현장 오디션은 사장 접수 없이 당일 현장 접수로 만듭니다. 그러니까요 하단 링크에 빅키스 뮤직 오디션 프로페이지에서 시간과 장소, 기본 분양의 준비 사항을 확인해 주시고요. 온라인 접수방법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도 오디션 페인 페이지를 방문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게임 스타트! 오디션이 여러분에게야 곧 펼쳐질 아티스트로서의 여정,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. 플라이어 뮤직! 여러분의 무대를 자유롭게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음악을 또 생생하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미래 후배분들을 방송에서 만난 여러분의 꿈을 진심으로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. 꼭 만납시다! 저희는 지금까지 강선순이었습니다. 둘, 셋! 감사합니다! 화이팅! 여러분의 현장 오디션으로 해주세요. 우리의 미래입니다. 현장 출신! 감사합니다!